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구나 하지만 이렇게 황폐하게 변하나 명, 명이로구나 전쟁에서 돌아온 것이냐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 둠의 산굴에 가까운 이곳에 낭명의 악마들이 나타난 것이야 게다가 게다가 너희 어머니마저 납치된 것 같구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숨겨오던 비밀을 알 때가 된 듯하다 너희 어머니마 나는 대환국을 비밀로 지켜오던 삼적오문의 마지막 후예이다 삼적오문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 정변을 일으키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멸문당하고 말았다 저는 유리를 돕던 산무랑으로서 이제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삼적오문은 이제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삼적오문이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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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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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